여긴 보세요. 여기는 백향가가 맺혀있어요. 화분에서 키우신 거거든요. 백향가가 지금 이렇게 맺혀져 가고 있죠. 나중에 까맣게 되시면 드실 수가 있죠. 겉에 과육은 차로 끓여 드시고 그 다음에 안에 거는 수저로 떠서 드시면 식초와 비슷한 맛이 나죠. 잘 키운 백향가라입니다. 화분에서 키운 거죠. 많이 열렸죠. 여기도 열리고 많이 열렸답니다. 꽃도 보시면